너는 거짓된 퉁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대놓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아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겪게 되는 얘기인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제가 중재하기 위해서 나서다 보면 양쪽 얘기를 들으면 서로가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다 해석하는 거예요. 특별히 상대방의 동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석한 게 맞다고 확신합니다. 이게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. 그 양쪽 누구도 전체적, 총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듣거나 자기가 겪거나 자기가 느낀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.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. 어떤 센스예요? 자기 죄성에 대한 센스예요.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 생각만큼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.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. 이건 내가 내 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. 이 친구는 절대 거짓말 안 해. 이건 사실일 거야. 라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단하는지 모릅니다. 상대방이 우리에게 오해되는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저 사람이 이런 마음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라고 우리는 자기가 느낀 것, 자기가 해석한 것을 지나치게 자신할 때가 있습니다. 아닙니다. 여러분 우리는 다 치우친 사람들이, 우리는 다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거짓 증언할 때가 참 많아요. 하나님께서는 왜 이 거짓 증언, 험담에 대한 법규를 주셨을까요? 왜냐하면 이것은 갈등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인생을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,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증언, 이런 험담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?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무엇이냐?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. 듣지 마세요. 근거 없는 얘기를 누군가가 할 때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, 나와 상관이 있는 얘기라면 반드시 당사자와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셋째, 들은 대로 다 믿고 얘기하지 마세요. 확실히 아는 것만 얘기하면 좋습니다. 네 번째, 내가 꼭 해야 할 얘기만 하십시오.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.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만,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해라.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수칙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참 쉽게 거짓 증언하고 험담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 얘기도 듣지 말고, 아무 말도 전하지 마십시오. 아멘. 아멘. 아멘.